아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 이제 무슨 뭘 남길 때 그 표시를 하잖아요 그걸 드로잉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그래프랑 드로잉은 제가 그래프를 하나 입력을 해 놨으니까 y는 에디터에 입력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냥 보죠 뭐 y는 에디터 볼 필요 없이 바로 보면 자 눌러볼게요 자 이거 2차 함수에요 간단한 2차 함수구요 그 다음에 제가 해볼 거는 여기다가 my vertex라고 해볼게요 vertex가 여기 꼭지점이에요 한국어로는 꼭지점 있잖아요 그 여기다가 제가 그 글씨를 써볼게요 예 그거는 이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드로우 버튼 인데요 여기 그 여기 이제 커서 보면은 여기에 그 프로그램의 버튼 위에 노란색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컨 이렇게 누르고요 자 여기서 그 텍스트 입력하는게 어디냐면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자 그 맨 밑에 메뉴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텍스트가 0번 여기 메뉴 아이템 0번 있죠 거기 텍스트 라고 되어있죠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자 0 이렇게 선택해요 그러면 지금 보이진 않는데 잘 지금 요 가운데서 점이 깜빡거려요 그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 텍스트 입력하는 거에요 자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한 요 쯤으로 옮겨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y vertex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와요 예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예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 왼쪽으로 가야죠 자 이렇게 음 한 이쯤이요 자 여기서 시작해 보죠 뭐 자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문자를 입력하는 건 할 거니까요 그냥 여기 뭐 이런 8이나 9 이런 버튼을 치면은 그게 나오구요 그 알파벳 그걸 입력할 거니까 지금 여기 알파락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자 세컨 그 다음에 알파 누르면 이제 저 화면 상단에 우측 상단에 이제 a 라고 표시되어 있죠 누르면 알파벳이 입력된다는 그런 표시죠 자 my니까 m 을 먼저 선택해야죠 아 m 이 어딨지 아 여기 있나 여기요 my 보이세요 m 입력된 거 그 다음에 y y는 여기 있네요 my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떼어야 되잖아요 그 스페이스는 여기 있어요 캐탈로그 0 버튼이요 캐탈로그 노란색으로 써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스페이스란 뜻이에요 자 누르면 자 한 칸 옆으로 그냥 갔죠 공백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자 요정도 띄고 여기다가 vertex 입력해 볼게요 v 를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 v 그 다음에 e r 이니까 e 여기요 e r r 이 여기 있죠 a 그 다음에 t 텍스니까 t 그 다음에 e 이는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x 는 여기 있네요 자 스토어 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my vertex 라고 지금 입력이 된 거예요 끝나려면은 끝나려면 클리어 키를 누르면 돼요 그냥 자 클리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입력하는 텍스트 입력하는 기능이 예 자 아 여기 지금 알파 알파벳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이거 없애려면 그냥 알파키 한번 누르면 돼요 자 예 없어졌죠 예 그 텍스트는 그 시작을 하면은 그 원점에서 깜빡여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점이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계셨다가 그 원하는 시작하려는 곳으로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입력을 하면 이제 글자 입력이나 숫자 뭐 뭐 이런 기호들이 다 입력 가능해요 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여기까지 예